캔코 AB600R의 메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기능은 우측에 휠 십자키 셋 버튼을 통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쓸 사용에서는 왼쪽에서 바운스 기능을 사용할 때는 십자키 중심으로 해서 오토바운스 기능 관련을 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수동 촬영, 리피트 촬영, TTA 촬영 세 가지의 촬영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TTA 촬영은 자동으로 카메라에 연동이 되어서 측광을 비롯한 광량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수동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리피트 쪽은 한 번에 셔터를 열었을 때 다중으로 플래시를 발광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줌 기능은 지금 보시면 A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줌이기 때문에 오토줌 설정 시에는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화를 해줍니다. 별도로 줌을 수동으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20mm부터 지금 보시는 단계별로 최대 200mm까지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18mm, 20mm 상태에서 앞쪽에 와이드 플레이트를 열게 되면 와이드 패널을 사용하면 18mm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핵심 기본적인 광량 조절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스타까지 광량 설정을 통해서 촬영자가 원하는 광량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무선 설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선 설정, 라디오, 옵티컬, 광학식 이 상태가 되겠고요. 이쪽은 라디오라고 해서 2.4GHz 전파동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한 설정들을 설정을 할 때는 셋 버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셋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 창에 부가적인 창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게 부저 기능을 오프하고 또 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프음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백라이트 부분이 10초, 30초, 항상 켜짐 이런 방식으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AF 보조관 기능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배광 설정, 슬립 기능이 3분, 30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고 1분, 3분, 30분, 1시간 끌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배광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 더 넓은 광각, 와이드 차량 중심에서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표준이 되겠고요. 중앙구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주는 배광 기능이 되겠습니다. 촬영하는데 좀 더 넓은 영역에 고르게 분사를 하고 촬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에버넷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스탠다드를 쓰시면 되고 좀 더 중앙에 집중된 촬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브 모드 또는 마스터 모드에 따라서 하단 쪽에 슬레이브 모드의 각도 조절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는데요. 해당 기능은 별도의 추가적인 AB600BR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기능이 있을 경우에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직관적인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는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약 한 1, 20분 정도 공부를 좀 하신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와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